본성의 영역이 있고요 운명의 영역이 있습니다 본성은 동그라미 운명은 네모라고 그릴게요 연기란 무엇인가 이게 각본이잖아요 이게 각본이고 이건 참나의 세계거든요 여기 이 두 개가 다 사실은 천명이에요 어떤 천명을 따를 거냐 천명에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각본으로서의 운명이 있고요 본성으로서 천명이 있습니다 두 명령 중에 어느 거가 우선해야 될까요 느낌상 이게 중요하죠 이거를 중심에서 이것도 천명지위성 그러죠 중용의성 이것도 천명이에요 하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이게 뭐하라는 거냐 육바라밀 이니지 육바라밀이요 이니지로 설명할 수 있고 육바라밀로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지혜로워라 그렇죠 성실하라 깨어있어라 인욕하라 운명은요 이게 이제 우리 모든 무슨 수명이든 사명이든 다 명이란 명은 다 여기 들어갑니다 각본 내가 받은 각본이 있고 내 배역이 있죠 동양에서는 부기, 빈천, 수명 다 이거를 운명으로 봅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나와요 누가 이제 부자되는 분 물어봤나 보죠 노력해서 부자될 것 같으면 내가 어떤 험한 일이라도 하겠다 공자가 그래요 그게 안 되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하겠다 그래요 이게 좋아하는 거예요 본성, 본성 구현이 봉자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평생 추구하고 운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본성 추구하겠다 운명은 수용 이게 카수바경입니다 카수바경 카수바경은요 카르마는 수용하고 운명은 수용하고 이건 수용의 영역이고요 이거는 바라밀로 경영하죠 운명보다 더 고차원적인 천명이 이것도 명령이니까 천명은 맞습니다만 고차원적인 천명을 따르겠다 그래서 한계를 돌파하겠다 이 두 개를 여러분 항상 이 두 개에서 삼각형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연기입니다 연기의 역할 본성의 명령과 내 운명에 처한 상황을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내가 처한 카르마를 어떻게 수용하고 거기에 어떻게 바라밀로 경영을 해버릴 거냐 바경이 본성의 명령이 바라밀이면 보세요 바가 본성이면 경은 지금 연기입니다 연기 더 나누자면 그렇죠 이 카수도 연기입니다 카르마가 운명이라면 경과 수는 내가 하기 나름인 거예요 카르마 수용 못하면 연기가 안 되겠죠 각본을 받았는데 수용을 못해요 연기 되겠어요 연기에 집중이 아 이 각본 아닌데 아 이거 아니에요 이 대사 너무 오그라들어서 못 치겠다 이러면 연기할 때 나오겠죠 엉망이겠죠 연기가 아 이 대사 정말 아닌데 근데요 실제 그 배우들 사연 들어보면요 대사가 너무 오그라돼서 못 하겠는데 계속 막 안 되는데 어거지로 했는데 대박 치는 것들 많아서 내 뜻보다 각본이 더 나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용을 해야 돼요 일단 수용을 하되 바라밀에 맞게 경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영과 수용이 지금 연기 영역입니다 이게 다 육바라밀이에요 수용도 육바라밀이잖아요 와닿으시죠 이건요 노노맹자 보면 숱하게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 동양의 고단자들 다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라고 해도요 이거 아는 사람이 고단자되지 모르는데 고단자 못 돼요 연기를 잘할 수가 없다고요 메소드 연기 각본을 수용하고 거기에 어떻게 바라밀을 입힐 거예요 그럼 보세요 각본에 만약에 될 일이다 안 될 일이다 있더라도요 각본에는 된다고 해도요 내 본성에서 거부하면요 저항하는 것도 연기죠 운명에는 된다고 하는데 내 본성에서 아니라고 하면 저항해 보는 것도 이거고요 만약에 운명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본성에서는 된다고 하면요 노력해 보는 것도 연기입니다 그런데 두 갈래끼리 다 가능해요 이걸 운명을 수용하고 안 된다잖아 안 된다니까 그 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답이고 이것도 수용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저항해 보려고 운명인 줄 알겠는데 이것도 일종의 수용이죠 운명인 줄 알겠는데 노력 쪽에도 비중을 둘 수도 있고요 둘 중에 수용과 노력 중에 노력에도 비중을 둘 수도 있고 수용하는 측면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일단 이건 안고 가자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안고 가자 이것도요 똑같아요 운명에서는 된다고 해요 그런데 본성은 아니라 그래요 저항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일어날 일이란 건 어쩔 수 없이 또 수용하고 가야 되는 것도 있고 수용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거는 다 여러분 자유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는 자유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것처럼 하셔야 돼요 철저히 명령에 입각해 있지만 여러분은 신성이 있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삼각형인 게 꼭지점은 원의 자유를 갖고 있어요 밑에 네모는 한계 구속 제약을 갖고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두 발 딛고 머리는 하늘을 닮았고 두 발은 땅을 닮았으면요 땅을 딛고 있기 때문에 제약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두 발이 딱 서있다는 순간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의 제약을 받아요 어디도 아닌데 서있을 수는 없잖아요 서있다 어디 은평구 딱 떨어지죠 마음에는 프랑스나 뉴욕에 서있고 싶지만 여기 딱 영혼은 지금 뉴욕에 가있지만 딱 육신 어딨어? 딱 빠남이다 신촌 어디 구석통이 딱 이게 현실이에요 딱 제약 나를 둘러싼 딱 옥재는 그래서 여러분 명상할 때요 참나상태 있다가 의식 딱 다운될 때 보면요 카르마가 나를 딱 기다렸다가 어서와 하고 카르마들이 와서 껴안는 느낌 안 드세요? 바로 껴안습니다 그 절대 자유 상라 과정에서 뚝 떨어지면요 아 배고프다 아 뭐하지 아 지루해 아 심심해 아 왜 화나지? 이제 온갖 것들이요 기다리다가 딱 어우 반갑다 하고 맞아줍니다 어서와 여기서 난 어떤 연기를 할 것인가 이게 연기론 저의 메소드 연기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인들은요 최선의 연기를 한 사람들이에요 이 각본서 이걸 다 알고요 모르고 하신 분들은 없어요 그러면 메소드 연기가 안 나와요 메소드 연기를 하려면요 첫째가 본성을 알아야 돼요 이걸 그냥 육바람일로 딱 정리할게요 육바람일을 잘 쓰는 사람이 연기를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에 맞게 육바람일을 얼마나 잘 구사하느냐밖에 없어요 결국 메소드 연기다 하는 건 진짜 이건 혼이 남긴 연기다 하는 건요 육바람일을 잘 써서 그래요 왜? 이게 우주적 명령이거든요 왜 이게 더 중요하냐면요 맹자가 정말 멋진 말이에요 맹자가요 대단한 분입니다 맹자 진심장 제가 강의에서 올린 거 참고하세요 맹자 진심장에 보면요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얻으리라 그건 네가 이미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본성을 구하라 본성 실현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육바람일 이니에이지 구현하라 왜? 이건 하면 무조건 된다 이 얘기 뭐냐면요 자유도가 엄청 높다는 얘기예요 본성을 구현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열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의 영역이에요 왜? 이건 우주가 시킨 거예요 우주가 제일 당부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해달라는 거 그래서 이 모든 운명의 한계를 넘어서서요 자유도가 제일 높은 게 뭐냐면요 이니에이지 하겠다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명한 거 하겠다면 할 수 있어요 내 카르마가 엄청 저항을 하겠죠 그런데 자유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우주가 도와주지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자유가 엄청 자유도가 높습니다 운명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명을 개척하려면 진짜 힘들죠 정해진 각본이 엄청 저항할 거 아니에요 맞으면 도와주겠지만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될 일은 되게 해주고요 될 일 될 안 될 일은요 어떻게 노력해도 안 되게 막습니다 각본이 그러니까 이게 자유도가 떨어지죠 그래도 이 안에서도 또 인간은 자유의지를 발현해서 연기를 해야죠 운명을 개척하는 영역에서도 이 운명을 수용하고 개척이죠 수용하면서 개척하고 또 이 본성을 우리가 구현하고 거기서 운명은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보면 알아요 그냥 있으면 몰라요 공부 안 하고 있으면 내가요 예전 같으면 사시에 붙을 운명인지 모르죠 그런데 책을 딱 사보면 알아요 아니다 확연해져요 아니다 이거는 다시 태어나야지 그러니까 이번 생에 될 일은 절대 아니다는 걸 딱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막 혹시 아이돌이 돼볼까? 그러면 주변에선 다 알죠 아니다 그건 아니다 성형수술을 해도 이건 견적이 안 나온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 움직여 보면 바로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공간에 주위의 제약이 각본이 어느 정도냐면요 어느 정도인지 모르냐면 우리가 제약 속에 있는데 모르는 건 같아요 캄캄한 방에 팔 뻗어보면 알죠 팔을 최대한 뻗어보면 알아요 어디가 내 한계인지 그런데 안 뻗어보고 있으면요 무한한 망상만 있습니다 그래서 백수들이 꿈이 또 커요 현실 못 움직이지만 자기 운명을 알게 될까 봐도 못 움직여요 책을 사보면 내 운명을 알게 될까 봐 안 사봐요 공부를 안 해요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해서 안 한 걸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서 안 한 걸로 하고 싶다 했는데 머리가 안 좋아서 안 된 걸로 알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 이런 부분이 있죠 분들도 있고 누군가 이런 영역이 또 있을 거예요 알고 싶지 않은 운명을 굳이 확인해 보고 싶지 않은 그렇죠? 길가다 여성한테 굳이 번호를 달라고 해서 확인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클럽에 들어가겠다고 해가지고 그 한계를 확인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가만 있으면 내가 뜻한 바 있어서 안 들어가는 게 좋죠 뜻한 바 있어서 안 하는 걸로 이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것도 일종의 안목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굳이 확인을 안 하는 것뿐이지 예전에 제 차가 마티지였는데 우리 여동생들이 그랬다니까요 혹시 선 보러 가면 뜻한 바 있어서 차를 안 샀다고 하라고 운전을 안 한다고 하라고 마티지에 있다고 하지 마라고 굳이 확인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도 있습니다 굳이 다 확인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확인할 필요가 있는 영역은 우리가 노력을 해보면 확인이 된다는 거죠 부딪혀보면 알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각본이 있다는 거를 부딪혀보면 우리 어머니도요 목표가 몇 억이었는데 그걸 한번 소원이셨어요 끝내 못 이루셨어요 벽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좀 모이면 나갈 일이 꼭 생겨요 그 돈이 안 모여요 어떻게든 안분지족이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전 안분지족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자기 분수를 가만히 있으면 모른다고 노력 안 하고 살면서 안분지족 하려고요 하면 사기라고요 자기 분수를 모르잖아요 최선을 다해봐야 알거든요 최선 다해보지 않고 내 분수를 내가 한 개 지은 것밖에 안 돼요 논어에도 이런 게 다 논어에는 다 있습니다 제자가 저는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네가 선을 그은 거다 이래요 그건 공자님이 볼 때는 각본도 아니고 그냥 네가 선을 그은 거다 너는 노력도 안 해보고 안 된다고 한 거니까 노력을 해봤는데 여기까지가 제 한 개네요 라고 말하는 분들 제가 잘 못 봤어요 그렇죠 공부도요 진짜 목숨을 걸고 하셔가지고 저는 한 개가 여기까지인가 봐요 이런 분들 보통은 지금 좀 더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점 좀 더 해보시고 얘기하는 게 어떨까요 이게 좀 다르죠 이런 겁니다 연기 연기론입니다 이게 제가 주장하는 육바람일 연기론이죠 그래서 맹자의 구하라 반드시 얻으리라 본성적인 건요 구하면 반드시 얻는다 자유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도가 낮은 영역 얘기해 볼게요 맹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운명이 걸린 일은 구해도 못 얻는 수가 있다 그런데 본성은 구하면 반드시 얻을 수 있다 왜? 본래 네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이다 밖에서 구하는 거는 두 가지 얘기래요 맹자가 구해서 안 되는 게 있고 구하면 안 되는 게 있고 애초에 구하는 게 도리에 안 맞는 게 있고 구한다고 해도 못 얻는 게 있다 운명의 영역을 얘기합니다 공자님도 부자가 되는 거 내가 노력해도 자기 각본을 아신 거겠죠 그건 내가 노력해도 될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난 내 좋아하는 거 할래 본성 따를래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원하면 얻을 수 있는 데다 투자할래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도 다 깨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기도 드릴 때도요 밖에 있는 거 원하는 기도보다는요 본성 구현 잘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육바람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반드시 자유도가 높아요 우주가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주가 원하지 않는 걸 수 있어요 내가 비는 게 각본에 안 맞다면 만약에 맞다면요 기도만 했는데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원래 내 각본에 있었다면 될 일 될이니까 안 될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자유도가 더 높다 이쪽이 됐죠? 여기서 이것까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메소드 연기를 하려면요 결국 핵심은 육바람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각본과 배역을 크게 셋으로 나눠봤어요 항상 이걸로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중생과 소승과 대승 뭐든지 배역이 크게 이렇게 나뉘어요 소승의 길, 대승의 길, 중생의 길 불교식으로 말하면요 다 육바람 일입니다 그런데 중생은요 어디다 쓰냐면요 욕심 성취에 육바람 일을 씁니다 소승은요 안 태어나려고 쓰거든요 뭔가 고생 안 하려고요 욕심 초월을 위해서 씁니다 아무리 봐도 욕심을 버려야 기대가 없어야 고생을 안 하더라 내가 탐진치 작동을 최소화하겠다 그런데 대승만 양심 성취를 하려고 씁니다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대승은요 양심을 성취하는 게 목표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육바람 일을 쓴다고 할 때요 목표가 이거죠 목표는요 사실 이거 자체가 다 욕심입니다 그런데 욕심인데 이거는 양심을 성취하겠다는 욕심이라서 따로 원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원 이것도 욕심 이 소승은 애매한 게요 소승은 원적인 측면도 있고 욕심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욕심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왜냐하면 고통 벗어나겠다는 것도 욕심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호리 피해라고 그러죠 이익을 좋아하고 중생은 뭐라고 그랬죠? 손해를 싫어한다 손해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이쪽은 호리면 호리가 강하면 이쪽은 피해가 강해요 이것도 피해 여기도 호리예요 열반이라는 이익을 얻고 싶은 거예요 고통을 떠나서 열반 낙에 빠져서 고생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소승도 대승은요 호리 피해 자기 욕망을 성취시키고 싶은 거예요 욕망이 좌절된 상황이 싫고 욕망 성취를 원하는 거예요 고통이 사바세기의 고통이 싫고 열반의 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욕심 관련해서 얘기 드리는 게 더 선명해요 이쪽은요 오로지 양심 성취입니다 육바람일 구현이에요 목표가 차원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어요? 대승하고 그런데 이쪽은 왜 따로 쳐주냐면 이쪽은요 참나는 각성하거든요 참나 알고 육바람일 하거든요 육바람일의 맛이 달라요 여기도 참나를 아는 쪽으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욕심 초월 고급지게 얘기해 주면요 양심 성취가 아니고 양심 적소까지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능가경에 가면요 똑같이 나와요 저도 놀랐어요 제가 이런 메소드 연기론을 주장하고 나서 딱 떠오른 게 능가경에 이런 구절이 있지 않나고 찾아가 봤더니 정확해요 능가경에서 세간 육바람일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소승은요 출세간 육바람일을 얘기하고요 대승은 출세간 2플러스 상상 육바람일이라고 해요 아예 명칭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럼 경전까지 활용해서 얘기해 보자고요 출세간 육바람일은요 신통 얻어가지고요 천국 가겠다는 발상입니다 능가경에 의할 때 출세간 육바람일은요 열반낙을 얻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얻겠다 이게 다 써있어요 경전에 출세간 상상은요 자리 이타 중생구제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제가 각본과 배역을요 세 개로 나눠봤어요 여러분이 맡으실 배역 그리고 그 각본의 흐름이 이렇게 달라요 어떤 거 땡기세요? 저는 누구 한쪽을 폄훼하려는 게 아니에요 중생들은 이 길을 다 이 셋 중에 하나를 걷고 있다 여러분 받으신 각본은 이 셋 중에 하나예요 혹시 여기 앉아계신데 이거 지금 받으신 분들 괜찮아요 육바람일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욕심을 성취하려고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제가 이런 주장을 해놓고 결국은 이게 모든 중생이 다 걷는 길인 거예요 이 각본 이 우주적인 각본에는요 중생들이 다 걷는 길이 다 포함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중생에는요 지금 동물도 원래 동물 짐승에서 아니 짐승이란 말이 중생에서 간 겁니다 동물을 짐승이라고 하는 것도 중생이라고 본 거예요 동물들도 다 욕심 성취하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연기를 잘하려면 이 욕심을 이루려면 뭘 해야 돼요? 똑같이 육바람일을 잘해야 된다는 게 지금 능가경의 가르침이고요 더구나 불경 중에 아라 안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닦아야 되는 37도품 견성하기 위해서 닦아야 되는 해탈하기 위해서 닦아야 되는 37도품 중에 사신족, 사여의족이라는 게 있어요 신통의 발이니까요 신통의 토대라는 거예요 신통을 이루려면 반드시 갖춰야 되는 네 가지 욕망, 욕심, 욕, 염, 몰입, 관, 연구, 분석, 근, 부지런함 여기서는 이거죠 부지런함 욕망, 염, 관, 근 수신결에 나와요 간절히 욕망하라 제가 풀어놨습니다 깨워서 몰입하라 연구, 분석하라 실천, 노력하라 부처님이요 신통을 얻으려면 이걸 해야 된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거기다 풀어놨냐면 수신결에 보시면 공부건 사업이건 연예건 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몰입책도요 몰입해서 욕망 성취하는 법을 다루고 있죠 제 몰입책이나 수신결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몰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게 보세요 염, 관, 근이 뭐냐면요 이게 선정이죠 염이 관은요? 지혜죠 근은요? 계율이죠 개정해죠? 사막입니다 원래 사막은 아라한들이 부처 대리려고 열반 얻으려고 닦는 거죠 보살이, 아라한이 다 공부하는 게 사막이죠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욕망이 자, 보세요 결국 사막의 확장판이 육바라밀이죠 석가모님께서도 결국 같은 얘기 했다는 겁니다 석가모님께서도 뭔 얘기 했어요?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육바라미를 닦아라 이랬다는 거죠 어떠세요?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몰입, 선정 쓰고요 지혜 쓰고요 온갖 노력 다 기울이라는 겁니다 이 노력 안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노력에 이 노력에 고시, 지게, 인욕, 정진 다 들어가겠죠 노력하는 것들 그럼 육바라미를 돼버리죠 제 수신결하고도 지금 통합니다 즉 현상계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면 욕망해야 돼요 욕망하고요 거기에 육바라미를 총동화 낸다 욕망, 몰입, 연구, 필요한 모든 노력들 사신족으로 보니까 더 간명하죠 그러니까 모든 중생은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신족을 닦아야 돼요 저게 메소드 연기의 핵심입니다 육바라미를 닦아야 돼요 단 육바라미를 뭘 얹어서요? 욕망을 그러면 이 욕망이 욕심 성취이면 중생인 거고요 욕심을 초월해서 열반을 얻고 싶은 거면 소승인 거고요 중생을 구제하고 싶은 거면 이 욕을 원이라고 불러줘요 양심적인 욕심은 그러면 보세요 재밌는 게 보리심을요 보리심 중에 세속 보리심을 둘러나는 절대적 보리심은 참나거든요 절대 보리심은 참나니까 이건 빼고 세속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보리심 덕목을 둘러 크게 나눕니다 기억하세요? 원보리심과 행보리심 욕망하고 육바라미를 실천하는 건 행보리심이거든요 욕망하고 육바라미를 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고살도도 원보리심과 행보리심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절대적 보리심과 원보리심 행보리심 원보리심은요 내가 꼭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가 되리라 부처가 돼서 꼭 중생을 구제하리라 이렇게 서원하는 게 원보리심이에요 이게 욕망이에요 끝없이 원을 세워야 돼요 끝없이 욕망해야지 사람은 움직입니다 욕망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보세요 이 욕망들이 뭐가 다르냐면 이 운명 속에서 내가 원하는 욕심을 성취하겠다는 욕망이냐 이 운명을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이냐 본성을 구현하고 싶다는 욕망이냐 그래서 셋으로 나뉜다고요 왜냐하면 이 운명은요 탐진치의 세계거든요 탐진치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각본입니다 이 탐진치의 욕심의 세계에서 내 욕심을 구현하고 싶다고요 이거는 양심의 세계죠 양심을 구현하고 싶다는 건 이 두 개가 우리 사이에 상상 갈등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내가 양심을 저버리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양심을 저버리기까지 하면 어디 태어나요? 사막도 태어나요 그런데 삼선도에 태어나요 양심을 저버리는 건 아니고 욕심 성취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양심도 적당히 해줘야 돼요 여러분 내 욕심을 이루려면요 육바람을 해줘야 되는 게 남한테도 잘하고 인맥도 쌓고 인심도 얻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할 일이 많아요 육바람일이 도와달라면 도와도 주고 보이 지게 선도 안 넘어야 되고요 남한테 피해 안 끼치면서 베풀면서 이것도 다 중생들이 하는 육바람일 아닙니까? 보이 지게 선도 안 넘어야 되고요 남한테 피해 안 끼치면서 베풀면서 이것도 다 중생들이 하는 육바람일 아닙니까? 보이 지게 인욕 남한테 좀 열받아서 참아야 돼요 많은 거 참아야 돼요 자식 때문에도 참아야 되고 그렇죠? 인욕의 세월 아닙니까? 다 내 속을 누가 알려면 하면서 하늘만 알려요 이게 보살의 마음과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중생들도요 알게 모르게 다 보살도를 닦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 우주의 큰 그림이 뭔지 보이세요? 중생이 욕심성취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리다 보면요 육바람일을 만나게 돼 있어요 우주의 진리를 만나게 돼 있어요 이 진리를 더 이해하려고 참나 접속을 하고 욕심을 초월해 보려고 노력하는 게 소승이고요 진짜 진리를 만나고 나면 대승으로 양심하라는 거구나 해가지고 천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본격적으로 이 우주의 사도가 돼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소승들이 욕심 버리고 막 봉쇄 수도원 들어가고 이럴 때 여러분 뭐라고 하시면 돼요? 한참 버리고 싶을 때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미치게 돌아다닐 거니까 아시겠어요? 한참 사춘기쯤 아닌가요? 자라다 보면 그냥 막 애새끼가 막 달라 달라 할 때고 갑자기 애가 좀 센치해지더니 세상이 허무하다는 등 막 이상한 소리 할 때 있죠 애들이 좀 이상할 때 이때 잘 넘기면 양심적으로 변합니다 어떠세요? 성장하고도 맞지 않아요? 이때 한참 거만해져서요 사바세계 우습게 보고 자기만의 개똥철학 속에서 왜 중생들은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싸이월드의 감성 요즘 인스타에 글 올리고 이러는 거죠 그게 한참 초월하고 싶을 때인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때 성취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때는 이게 그래도 자유도가 높은 것들이에요 둘이 자유도가 더 높거든요 왜냐하면 우주의 본성에 다가가기 때문에 자유도가 높아져요 운명의 세계에서 욕망성취보다 이제 그걸 초월한 우주의 본성의 세계에 다가가거든요 그러면 한참 소승 때는 뭐가 땡기냐면 출리심이 땡길 때예요 세상에서 초월하고 싶은 욕망이 땡길 때예요 이쪽은 한참 보리심이 땡길 때예요 둘이 달라요 성장단계가 달라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때 오셔서 이거 소승 가르쳐준 이유는요 당시 인도 풍토에서 각본상 이거 가르칠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부처님도 메소드 연기하신 거예요 대승을 가르치려고 오셨고 본인은 대승의 삶을 사셨는데 인도 풍토에서 각본이 딱 어때요? 얘네들한테 대승 가르쳤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는 거예요 야 니네는 입 다물어 그냥 숲으로 가 앉아있어 욕심성취와 양심성취가 지금 분별이 어렵거든요 중간 과정에 한번 욕심을 떠나보는 피정의 시간을 갖게 해준 거예요 숲으로 다 보내서 입 다물게 하고 계속 알아한 데는 수업만 시킵니다 열반 안주 참나 안주만 가르친 겁니다 그러면 속세의 때를 좀 벗겠죠 그래놓고 아까 얘기했듯이 니네 이제 윤해 끝났어 희망도 주고 윤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관대해져요 어차피 이 세계에는 나랑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탐진치도 덜 부리게 됩니다 윤해 끝났거든요 반대로 더불이는 이상한 애도 나오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관리된 거예요 석가모님께서도 각본을 수용하신 겁니다 왜 석가모님은 그때 뒷은 안 가르치고 소승 가르쳤어요? 그럼 법화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 니네들한테 뒷은 가르치면 니네 미쳐버릴 것 같아서 왜냐하면 어려워요 욕심과 양심을 막 분석해야 되는데 인도 풍토에서는요 그러면 수행으로도 안 봐요 인도에서 수행이란 모름지기 윤회를 벗어나야 되거든요 석가모님께서도 나 윤회 벗어났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래야 배우러 와요 비법이 뭡니까? 그러면 가르쳐주는 성인들의 메소드 연기입니다 공자님도 보세요 운명 본성 따를 거냐 운명을 따를 거냐 맹자의 이 말 한 번 더 드릴게요 맹자가 이런 말을 해요 둘 다 천명이잖아요 운명에 대해서 본성을 바른 명령이라 그래요 운명 아닌 하늘의 명령 아닌 게 없지만 바른 명령을 따라라 맹자가 정확히 알고 계세요 뭔 의미냐면요 보세요 이거는 사랑하라죠 본성은 사랑하라고 명령해요 운명은요 남을 사랑하지 않았으니 이런 벌을 받아라라고 명령해요 여러분 둘 다 명령입니다 과태료 받는 것도 하늘의 국가의 명령이에요 이것도 국가의 명령이에요 그렇죠 차선 지켜라가 명령입니다 그럼 이게 바른 명령이죠 차선 지켜라를 따르는 게 좋지 어기면 과태료 나간다는 명령을 따르실래요? 저 어겼으니 과태료 명령해 주세요 과태료는 제가 잘 냈죠 이러면 이 사람은 명령을 잘 따른 사람인가요? 맹자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명령을 따라라 사랑하라 정의로우라 했으면 사랑하라 정의로우라 지켜야지 어겨가지고 벌을 다 받고 있어요 되게 막 순복하고 막 벌 받을 때 이상하지 않아요? 왜 거기다가 그러고 있냐 여기다 순복을 해야지 맹자에 다 나옵니다 정확히 알고 계세요 이분이 그래서 거기서 그런 멋있는 말들 군자는 무너질 담장 밑에 서지 않는 법이다 지가 서놓고는 바른 명령이면 지혜를 지혜롭게 움직이라고 했을 텐데 하늘이 그래 놓고는 무너지면 하늘의 명령이로 천명이로다 이러면 그게 맞냐 이거죠 그러니까 맹자가 주장한 그래서 이 맹자도 다 알고 계셨고요 공자님도요 이 운명 춘추시대면요 앞으로요 더 나빠져요 전국시대가 올 예정이었어요 그럼 공자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될 일이라는 각본이 나왔잖아요 근데도 본성에서 옳다고 하니까 노력할까요? 수용하고 최소한의 노력만 할 수도 있었고요 그냥 수용만 할 수도 있었잖아요 이때 노노에 보면 수용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도교 도인들 같은 존재들이 몇 번 나와요 노노에 다 적혀 있어요 노노에 공자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그런 도인이 제자한테 너의 스승 누구냐 공자인데요 그러니까 안 될 줄 알면서도 하는 사람 이래요 이게 한 구절이에요 짧게 성 지키는 분인데 도인이었던 거예요 안 될 줄 알면서도 하는 사람 또 하나는요 도인 하나가 그 공자님 가는데 와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홍황이여 홍황이여 멈춰라 괜히 덕만 깎아 먹지 말고 안 될 거 알지 않냐 멈춰라 이러고 간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요 제자한테 아 니네 스승 하면서 천하의 물결이 이렇게 도도하게 흐르는데 어떻게 저항하냐 따라라 그러니까 안 될 거다 천하는 무도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전해주는 공자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새와 금수와 살 수는 없지 않냐 난 인간이랑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해요 나는 이 사람들과 살아야 된다 그리고 천하의 도가 없으니까 내가 이러는 거다 도가 없으니까 바꿔놔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뭐라고 명령해요 천하의 도가 없으면 도를 세우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님은요 이게 메소드 연기입니다 어떠세요 전유로우시죠 레전드 연기 레전드 배우들의 연기 이런 연기 여러분 멀리도 안 봐도 돼요 독립운동이요 내가 이런다고 내가 폭탄 던진다고 독립운동 안 될 거 안다 독립운동가들의 마인드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해야 앞으로 각본이 바뀐다 우리나라 미래가 바뀔 거다는 건요 이 이후 정해진 거는 어쩔 수 없더라도 안정해진 게 바뀌지 않겠냐 이거는 이런 마인드로 해가지고 독립운동 하신 거예요 메소드 연기죠 미친 연기죠 미친 연기 소크라테스도요 철저히 운명 중시합니다 운명 알고 싶어서 소크라테스는요 델포이 신탁이라고 늘 신탁을 한 번씩 해요 신한테 물어요 진짜로 거기 가면 어떤 여자가 개시받아서 가르쳐줘요 아폴론 신의 개시를 가르쳐줘요 거기서 들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제일 지혜롭다도 친구가 듣고 왔어요 우리 같으면 점친구 믿겠어요 좋은 말이네요 할 수 있지만 근데 그땐 진지해요 다 소크라테스가 고민한 거예요 이것도 다 각본에서 나온 겁니다 왜 내가 제일 지혜롭다 그러지 하고 당시 지식인들을 다 만나고 다녔어요 만나고 알았어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데 쟤네들을 모르는 줄도 모르더라 그냥 물어보면 다 내가 좀 알지 하고 얘기를 다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보니까 다 허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제일 지혜롭다는 걸 받아들여요 수용해요 그리고 이제 죽는 날까지 가르치는데 자기가 얻은 지혜를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각자 보세요 소크라테스는 진리 전파 예수님은 사랑의 실천 공자님은 인 인자함의 실천 또 부처님은 자비의 실천 본성의 명령을 다 따르는데 운명의 한계 속에서 부처님 자기 나라 망하고요 강대국 임금들한테 가르치면서 그것도 다 각본 수용하고 한 겁니다 공자님 안 되는 줄 아는데도요 최선을 다해서 해본 겁니다 전국을 돌았어요 안 될 줄 아는데도 그게 미친 연기죠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는 다 자유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그 도교 도인들처럼 소승적으로 안분지족 해도 돼요 그렇죠 그냥 나의 분수는 어차피 여기까지인가 보다 뭐 하고 쉬는 거면 하늘도 뭐 그냥 너의 길을 가는구나 하겠죠 근데 더 최선을 다해본 거죠 또 소크라테스 같으면요 각본을 알았다는 게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신이 명령했다고 자기를 명령 받았다고 신한테 명령을 받았어요 진리를 가르쳐라 그런데 운명적으로 뭐라고 받았냐면요 아테네에서 가르치라고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감방에 갇혔을 때 친구가 와서요 왜냐하면 탈옥이 쉬워요 허술한 데다가 옆 도시국가로 도망만 가도 안 찾아요 그러니까 간수들한테 몇 푼만 지워주면 다 탈옥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어쩔 수 없이 찾아온 이유도 탈옥을 못 시키면요 친구가 욕먹어요 돈 몇 푼 없다고 친구를 죽이냐 이렇게 욕을 먹어요 돈만 지워주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 모아서 온 거예요 탈옥할래 하니까 나는 아테네에서 봉사하라고 명받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갈 수 없다 이 주장을 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각본론을 얘기하는 게요 친구 오기 전에 꿈을 꿔요 3일 뒤에 자기가 천국 가는 꿈을 꿨어요 이미 그래서 나 가기로 돼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벌써 각본을 수용하면서 움직이죠 수용하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고요 성인들도 그러니까 당시 인도에서 윤회 초호라는 가르침밖에 원하지 않다는 걸 아니까 석가모니는 윤회 초호라는 법이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다 담아요 힌두교 같으면 참나 안주만 담을 거를 열반 안주 플러스 자비희사 자비수행 플러스 팔정도 윤리 교육까지 다 시켜요 저 해탈할 건데 왜 이런 게 필요하죠 아니야 죽을 때까지는 그래도 바르게 살아야지 양심성찰을 가르쳤대요 양심성찰법 뭔가 보이지 않으세요? 각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저도 만약에 저한테도 우주가 딱 참나 안주까지만 가르쳐 그러면 못 가르치죠 각본이 그렇다고 딱 명령이 오면 그러니까 4대 성인을 또 예수님도 보세요 갖고 온 십자가에서 죽을 거 알았어요 사랑은 실천해야 돼요 함은 반드시 죽어요 그러면 하다가 죽기로 결정한 거죠 이런 것도 다 메소드 연기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안 될 걸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인류한테 좋을 걸 알아요 그럼 가는 거죠 이런 게 보살들의 메소드 연기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건 4대 성인들이 보여주면 왜 아직도 4대 성인 찾겠어요 인류 중에 이만큼 열심히 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산 사람이 이게 대승의 길입니다 소승성자들은 이만한 대우는 못 받아요 긴 이인 취급은 받죠 참 신통한 사람이었어 그 사람 여기는 사바세계에서 육도를 돌면서 육도 중에 상위권 차지하려고 되게 분발 다시 사람으로 인도 환생하거나 천국에 태어나려고 천상계에 태어나려고 노력하는데 네 이 욕심의 성취가 지금 자기개발서죠 이거 다룬 게 자기개발서인데 자기개발서 보시면 다 결국 육바람이라 하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욕망하라 깨어있어라 몰입하라 연구하라 항상 정보를 읽어내라 네가 해야 될 거 반드시 지켜라 생활습관부터 바꿔라 뭐 이불부터 켜라 막 이런 게 다 이런 거예요 종생의 모든 삶이 다 들어있죠 제 주장하는 각본론 안의 이게 본성과 각본의 하모니입니다 이 조화 속에서 원방각 동그라미 본성 영원한 우리 삶의 지표 그리고 내가 처한 현실 운명 이 둘의 조화 그래서 이런 것도 해드렸잖아요 예전에 이게 중용이기에 결국 공자님이 낸 답이 중용이라고요 이건 본성입니다 본성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거는요 운명이에요 내가 처한 운명 현실 나의 현재 제약 조건 속에서 중을 잡아라 또 현실은 바뀌어요 이게 시중이에요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서 중을 잡아라 그리고 이게 중용이에요 항상 항상 중을 잡아라 항상 용자니까 항상 중 잡아라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 중 잡아라 이게 중용 사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처한 운명이죠 지금 여기 계시죠 여기 제약 속에 있잖아요 이 제약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거죠 항상 여러분은 어떻든 제약 속에 있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제약 속에서 참나를 본성을 실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건요 항상 내 가족한테 내 가족이 또 제약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들이 제약이고 이 사람들하고 해야 되거든요 이게 카수바경이에요 카르마는 수용하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니고 더 나은 사람 없나 하면 안 되고 이 사람들 데리고 수용해가지고 여기서 본성을 구현하라 됐죠 그리고 이 욕심을 성취하게 달려가는 사람들마저도 사실은 본성을 구현하고 있는 겁니다 육바라밀의 명령 본성의 명령에 위배된 사람은요 반드시 처벌받게 돼 있어요 우주에서 그러니까 열심히 살다 보면 법도를 알게 된다니까요 법규가 뭔지 게임도 처음에 매뉴얼 모르고 해도 하다 보면 자꾸 맞아 죽으니까 저긴 가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하나씩 아는 거죠 움직이다 보면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욕심을 성취하다가 알아가는 거예요 육바라밀의 덕목을 갖춘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구나 참나까지는 몰라도 그러다가 참나의 세계에 들어가고 그러다가 참나를 알면서 하는 더 고급진 육바라밀을 구현하는 경지까지 가니까 나와나 모두를 살린 그래서 다른 중생의 빛까지 연대보증해가면서 살아가는 이런 각본과 배역을 맡으시는 날도 오는 거죠 여러분은 열심히 사셔서 지금 이쪽이죠 아무리 봐도 이쪽이죠 이쪽을 계속 동경하는 이쪽인가요 각본 이거 받았어야 되는데 잘못 받았다 근데 하나 말씀드리면 찐이라야 성공합니다 욕심 성취에 진심이라야 성공합니다 그래 진심이라는 거 몰입했다니 욕을 했으면 염 몰입을 해야죠 염은요 자나 깨나 생각하는 겁니다 몰입이 염 염하라는 건 자나 깨나 그것만 생각해요 진짜 간절히 원하는 거 있으면 자나 깨나 생각하죠 자면서 생각하고 깨면서 생각하죠 자나 깨나죠 잘 때도 생각하는 그거 깰 때 생각하는 그거 그게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는 그거입니다 그게 욕심 성취면 성공할 확률이 높죠 확률이 높아지는 욕심 초월 출리심 어떻게든 사바색이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든 양심 구현해야 되는데 달라요 이렇게 서로 그릇이 달라요 재밌죠 오늘 이 강의가 제일 중요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메소드 연기론 또 10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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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